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재미있는 좀 기사가 나서 그걸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구독자 알람해주세요. 레츠고 오늘 녹화하는 날이 10월 6일입니다. 근데 요번주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가 특히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월요일날 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화요일날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요번에 테슬라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했죠. 이제 뭐 발표를 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뭐 한 몇 주 있으면 2주 3주 10월 19일이니까 그때 이제 어닝이 나올 텐데요 테슬라에. 그 전에 이제 프레스 릴리스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런 뭐 리스폰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번에 프레스 릴리스가 이 테슬라 비이크 프로덕션이랑 딜리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파이낸셜 리조트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 세 번째 쿼러에 어닝 바로 전에 요거를 좀 릴리스를 한 것 같아요. 뭐 어닝 쇼크가 나뉘려는 걸 조금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 발표가 나고 테슬라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뭐 그거는 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나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번 3분기에 제일 많은 차를 만들어 냈죠. 그래서 36만 5천 923 이제 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요번 분기에 꽤 많은 차를 만들어 낸 거죠. 36만 5천 36만 6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54%나 늘어났습니다. 매니팩츄링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속도는 좋아졌고 공장도 많이 열고 그래서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였냐 요번에 차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딜리버리가 안 됐어요. 차를 이렇게 뭐 가게로 딜리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배달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34만 3천 8백 30대만 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배달되는 속도가 늦어진 거죠. 뭐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공장도 많이 열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딜리버리 뭐 다른 것도 그렇죠. 재료도 요즘에 딜리버리가 잘 안 되고 기름값도 비싸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런데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좀 바꿨다고 이 프레스 릴리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되는 방식이 맥스 프로덕션으로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항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나오고 나오는 대로 뭐 딴 차를 빌려서라도 아니면 딴 트랜스포테이션을 빌려서라도 자동차를 배달하고 거의 맥스로 다 배달하고 이랬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걸 좀 줄이고 스테디한 배달로 바꾸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밤낮으로 이렇게 배달하지 않고 딱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하고 나머지 것은 다음에 배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바꾼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이 확 많아져서 그걸 빨리 이렇게 배달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차로 아니면 트럭으로 배달을 해도 되지만 그게 다 배달을 못하니까 남의 트럭도 빌려오고 일용직도 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확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배달되는 비용도 비싸지고 회사에 좀 약간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만들어졌어도 스테디하게 좀 이렇게 배달하는 그리고 스테디하게 프로덕션하는 약간 스테디 프로덕션 티어리로 바꾸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믹스드 시그널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테슬라도 땀 회사들이랑 비슷하게 가나 뭐 배달을 못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되는 걸로 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잘한 거다. 회사에 돈을 좀 아끼고 지금 같은 때 회사에 돈을 좀 아끼고 약간 캐시플로우를 좀 더 회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믹스드 시그널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늦게 가도 그렇게 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지금 굉장히 많이 차를 만들었죠. 아마 요번 그 36만 5천대 6천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기에 제일 많이 만든 차의 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샹하이의 그 슈퍼 팩토리 그것도 이제 거의 풀 가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벌린에 있는 독일에 있는 그 회사도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줬는데 그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를 못하지만 프로덕션 라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딜리버리 라인을 좀 구축을 더 한다면 이 망을 더 세운다면 좀 더 나아진 회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롱텀 투자자들은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 요번 프레스 릴리스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걸 따라잡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디멘드가 없어지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디멘드가 많고 그 디멘드를 채워주려고 공장을 계속 세워서 차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또 딜리버리 하는 배달하는 게 좀 힘들어진다. 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멘드가 낮아져서 차를 못 파는 게 문제지 디멘드가 높은데 좀 딜리버리가 늦게 간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디멘드가 낮아졌을 때 그리고 또 경쟁사들이 좀 커져서 테슬라가 좀 위협을 받을 때 그때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그때까지는 테슬라를 한 주도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성장률과 또 파이낸셜을 했습니다. 길게는 보지 않고요. 다들 아실 테니까 잠깐 짧게 파이낸셜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스 포 북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되고 프라이스 포 캐시플로우는 58 프라이스 포 세일은 12 그리고 PER은 86, 87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이 매년 36% 그러니까 35.8%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프라퍼빌리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게 되면 정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리턴 온 애셋 같은 경우는 15%예요. 다른 회사들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3.2 이게 이 섹터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에버러지입니다. 다른 차 회사 같은 경우는 리턴 온 애셋이 거의 3.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리턴 온 애꿀이도 다른 에버러지는 9.45인데 테슬라는 3.1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인베스트 캐피럴에서도 24.5%를 벌고 있고요. 넷 마진이 그냥 보통 다른 차 회사들 비해서 3배가 높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5.72%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4.16% 엄청난 이윤을 보여주죠. 이 리턴 온 애셋 그리고 리턴 온 애꿀이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 마진 같은 경우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도 애플과 비슷한 구조로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만든 딜러에서 차를 팝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차를 만들면 딜러에 가서 딜러에서 차를 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타를 판다. 그러면 토요타 회사에서 직접 딜러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간 매체들이 자기네들을 이룬 걸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가 있지만 스티븐스가 유명해요. 여기 덴버에서는 그리고 오로네이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차를 띄어다가 딜러쉽에 놓고 자기네들이 사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차를 팔게 되죠. 그러면 중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띄워 먹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딜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파는 거죠. 웹사이트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파는 이게 중개인이 없습니다. 중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이윤을 가져간다. 바로 애플 같은 경우죠. 애플이 핸드폰 만들 때 핸드폰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자기네들에게는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앱들도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거 어디서 파냐. 애플 스토어에서 팔죠. 자기네들이 스토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팝니다. 그럼 거기서 다 띄워먹고 나눠 갖는 이윤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테슬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뭐 중개인이 없습니다. 중간에 누가 띄워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엄청나게 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리턴 온 애셋 리턴 온 앱구리 그리고 넷 말진이 다른 회사들의 거의 3배 정도 리턴 온 애셋 같은 경우는 5배예요. 이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대단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테슬라는 걱정할 게 지금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더 살지는 더 이렇게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테슬라의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 그리고 테슬라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난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주가가 올라갈까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갈까 아니면 테슬라 같은 시작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안 팔고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더 내려가면 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